자 나형 1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선지가 학생들을 좀 많이 도와줬어요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막 열심히 풀었어 아 막 6건까지 보이고 난리가 났어요 딱 풀었는데 답을 쓰니까 15분의 14야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어디에 없어요 지금 선지에 없지 그치 많이 일단 도와준 거야 자 이 친구가 매력 오답인데 얘를 써놓고 지금 고를 게 없으니까 아마 일단 다시 푼 친구들 많아서 좀 구제가 되지 않았을까 자 이게 주간식이었으면 진짜 많이 틀렸겠죠 자 이제 문제 좀 같이 한번 봅시다 1부터 6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다고 돼 있고 크기 순으로 지금 집합을 일단 만들어놨지 자 A라는 집합은 그냥 약식으로 쓰자 A1부터 X 해가지고 A2까지가 되고 부등식 범위가 나오고요 자 B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B의 1부터 X까지 해서 자 얘는 B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숫자들 가는 거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하는 거 A 교집합 B가요 잘 읽어야 돼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약간 부정 느낌이 일단 두 개가 들어있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생각하기 힘들잖아 아 그래서 이거에 여사권을 떠올린다 이건 부가 설명 없이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얘는 여사권이니까 A 교집합 B가요 공집합이라고 쓰시면 되고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범위 두 개가 뭐 하시면 안 될까?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잘 파악을 했을 거야 그리고 또 주의할 거 여사권을 쓰기를 했으면 확률에서는 확률에서는 무조건 1을 먼저 써놓고 일단 가셔야 돼요 자 1을 크게 써놓으시고 자 그리고 나는 이 확률만 잘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 그럼 나는 이럴 것 같아 전체를 잡아야 되죠 자 얘는 이제 조합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 당연히 첫 번째 전체는 여기다 먼저 계산하자 6C2가 첫 번째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도 6C2 해가지고 얘가 분모가 되시고 그럼 이제 확률 문제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을까? 경우의 수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거 쓴 친구는 이랬을 거야 자 보세요 한번 그려보자 수직선에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 해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이쁘게 6개가 잘 나왔어요 잘 나온 다음에 겹치지 않게 만들어 보니까 아 등호 있는 거 이제 확인하면서 아 나 역시 꼼꼼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범위를 만들고 그리고 얘 겹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범위를 딱 만들면 어 겹치지 않는데 아마 이제 이거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얘가 A고 얘가 B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돼도 사실 얘네들 간에 뭐가 전혀 없어? 순서가 전혀 없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자 우리 조합의 기본 아이디어 선택만 하면 알아서 배치가 된다 그대로 일단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왜 셌어? 여섯 개 있지 이 여섯 개 중에서 이 숫자로 선택될 여섯 개만 그냥 내가 잘 골라내시고 그냥 부등식 바리케이트 그냥 쳐주면 되니까 그냥 6 C 4 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요 그럼 내가 1 3 4 5 선택되면 얘가 한 범위 얘가 한 범위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아마 이렇고 하고 1 빼서 끝내면 이게 나올 거야 근데 A, B, B, A에서 딸려있는 게 몇 세트씩일까? 두 세트지 그래서 곱하기 2다 이러시면 되고요 이거 이거 날라가죠 그래서 15분의 2를 빼시면 정답이 얼마일까? 15분의 13이라서 정답 5번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참여정신이에요 모르면은 뭐 한다? 해본다 하면서 파악한다 자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그쵸? 자 이 정도 일단 보고 아마 이제 19번부터 해가지고 나형에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당황을 많이 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 이제 이때까지 훈련했던 문제보다는 일단 확연히 쉽죠 그 조합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돼 선택만 하면 알아서 뭐가 된다? 구성된다 그 정도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자